반가워요. 캐슈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애니멀 모자 리뷰할게요. 겨울 내내 핫하죠?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 다이소에서 비슷한 애니멀 모자가 나왔어요. 좋아! 귀가 움직이는 캐릭터 모자, 남녀 공룡 프리사이즈이고, 가격은 5,000원이었어요. 겉감은 아크릴 섬유로 100%고요. 안감은 폴리에스터 100%예요. 4가지 디자인의 14세 이상! 다이소 쇼핑관 영상 잠시 보실게요. 아, 귀여워. 디자인은 아기 모자 같은데, 오빠들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귀가 꾹! 꾹! 잡는 부분은 부드럽고 폭신해요. 질감 느껴보시고요. 이제 인증샷! 귀여워요. 좋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요. 눌러줘!